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CS 윈드구요 오늘 좋은가 83,100원이고 사실 가격적으로는 오늘도 역시나 큰 의미있는 움직임을 줬다 라기보다 시장 대비 굉장히 또 잘 버틴 요즘은 그냥 잘 버틴 놈이 좋은 거죠 물론 계속적으로 가는 놈도 있지만 지금 CS 윈드가 최근에 5거렐 동안 보여준 포지션을 생각하면 정말 방어력이 좋습니다 지금 타이밍 사이클이 굉장히 코스피가 5거렐 하락 사이클이 만들어 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만 좀 소화가 되고 지금 흐름만 좀 버텨 준다 라고 하면은 이 뒷구간부터는 좀 괜찮은 반등 흐름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난이도가 워낙 높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정말 밀리고 밀리고 계속 벼랑 끝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은 맞다라고 봐요 어려운 시장은 맞지만 뭐 CS 윈드 주주분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체감은 안 될 수 있겠죠 만약에 CS 윈드 이외에 다른 종목들을 같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이제 CS 윈드 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견주하구나 이거를 저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CS 윈드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고요 한 주 동안 같이 또 시장 대응하면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에 멘탈이 정말 많이 장중에도 여러 번 흔들리죠 멘탈 회복도 하고 또 챙길 수 있는 수익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시장 대응도 같이 하고 하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도움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오늘도 역시나 좀 비슷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관 쪽에 포지션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야겠죠 투신 보험은 거의 매도 안했고 투신 연기금 사업펀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금투 애들만 나홀로 또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심지어 오늘 매도 안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3만 3천 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 6천 주 돼가지고 3만 9천 주가 된 건데 창구로 들어왔겠죠 외국인 기관들의 포지션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기준으로 봐도 아직까지 양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연기금도 40만 주죠 그 다음에 최근 오거레일을 봐도 이때 이제 투신이랑 일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이후로는 매수 포지션을 꾸준하게 잡아주고 있다는 거 가격라인도 8만원까지 딱히 위협도 안 하죠 앞에 이제 아래 꼬리로 8만원을 한번 이탈하긴 했는데 이 이후로는 가격이 좀 안정화가 오히려 된 느낌이에요 추세를 뭔가 지금 이제 고점라인은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역추세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고점 내려가고 저점도 약간 내려가고 저점이 완전 내려가진 않았죠 저점은 반등을 보여주고 그러면 지금 하단으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고점은 이런 식으로 내려졌지만 여기에서 이 추세가 나와줘야 됩니다 8만 5천원을 뚫어버리는 이 양봉 시장의 분위기가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CS 윈드에 보여주고 있는 이 포지션 이 포지션을 토대로 할 때는 언제든지 8만 5천원을 뚫어주는 양봉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지금은 실적 시즌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해상풍력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호재들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호재에 시장이 반응을 안 한다뿐이죠 왜냐? 시장의 투심이 너무 좋지 않고 자금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웬만큼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도 심리가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됩니다 왜냐? 내가 손실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종목들 내가 대응하려면 몇 안 되는 수익나는 종목들 그런 거 빨간불 찍히면 바로바로 매도한단 말이죠 이게 시장의 포지션을 굉장히 좀 제한시키는 그 메인 요소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것들 우리가 매수 심리, 투심, 투자 심리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매수 호가는 점점 얇아지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보통은 이제 매도 호가 우위를 보이면은 그러면 주가가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액션들이 많아지는데 요즘에는 매도 호가의 수량이 많아도 의외로 주가가 이전만 이 전마냥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전이랑은 분위기 확실히 좀 달라요 지금 아직까지는 바닥이 확인이 됐다? 라고 하기에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CS윈드 주주분들도 그렇고 다른 매매를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도 바닥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하고 들어가는 거 지금은 이게 가장 메리트가 좋지 않을까? 뭔가 저점을 혹은 바닥구간 전자점 라인을 애가 잘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다 개시적으로 가격이탈에 대한 변동성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한 박자, 반박자, 나중에 보는 거 이게 더 메리트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확인할 거 내가 충분히 다 확인하고 들어간다 라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러면 CS윈드는 똑같습니다 가격라인 캔들 지금 이 두 개가 나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영역대는 거의 똑같거든요 이러면 CS윈드는 저점 방어는 어느 정도 됐다 저점에 대한 소화는 어느 정도 됐다 라고 보는 게 제 관점에서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유의미한 캔들을 보여줘야죠 이제는 85,000원을 좀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반등 구간에 맞춰서 85,000원 넘겨준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목표했던 9만원 이상 가격을 보는 건 그대로 좀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CS윈드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대응하고 또 같이 시장 보고 하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잠깐 잠깐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연속적인 악세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힘 좀 빼고 그 다음에 시장을 충분히 보수적인 포지션에서 지켜보다 보면은 좋은 기회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